네 저는 뭐 기존에 했던 역할들이 제 나이대보다는 사실 조금 어린 역할들을 많이 해서요 아.. 언제쯤 나이에 맞는 시나리오를 하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도중에 너무 운이 좋게 또 나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서요 아.. 나이라면 제가 지금 뭐 친구들을 고민하는 것들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이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뭐 제 나이는 제 나이보다 조금 많아보이는 역할로요 네.. 반응도 없고 어떤 시나리오를 보고있어요? 저는 뭐 시나리오를 되게 현실적으로 봤어요 되게 애완 책을 읽었을 때 되게 정말 직장인들이 이렇게 수습부터 제일 위에 있는 분들까지 이런 애완과 이런 흔들, 괴로움, 기쁨 이런 것들이 리얼리티와는 동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또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